지금 뭐 하시는 거에요 뭐 드럼 드럼 드론 드론 아 저거 어 너무 멋있어요 드론 드론 이게 얼마나 갑니까 시간이 최장 30분 어 멋있는 거네요 좋은 취미 에요 좋은 취미 얼마나 하셨어요 드론 이거 아니 아니 기간이 얼마 시간 얼마나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요 와 가격은 얼마 정도 내가 이런거 여쭤도 되나 모르겠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